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클린 캠페인. 클린 캠페인. 뭐지 뭐지 하고 모르신다면. 대답해 드리는 게 인지상점. 클린 캠페인. 아 나원학사가 클린 캠페인. 직접 담배를 피는 상인분들한테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요? 지키고 서 있어야 되나요? 근데 우리가 서 있으면. 숨어 있다가. 아 숨어 있다가. 카메라를 설치를 해요. 그리고 저희는 숨어 있다가 그 카메라에 포착이 되는 거죠. 이제 흡연을 하는 모습이. 그럼 저희가 이제 딱 찾아가가지고. 현장 포착. 옛날에 이경기 형님 했던 거. 네 그런 느낌으로. 여기 상인이신가요? 네네. 그럼 여기가 금연장소인지는 아셨나요? 그렇죠. 저기 쓰여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서 자주 담배를 피셨어요? 저는 원래 올라가서 후면실에 있는 데가. 오늘 이렇게 급한 일 때문에. 아 급한 일 때문에. 여성과 싸워서 궁금하지. 싸울 수가 없었어요. 올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혹시 2층에서 또 담배를 피실 생각인가. 여자친구랑 싸우든지 아니면. 아니면 안 싸우지. 안 싸우고. 담배도 안 피우고. 자리씨가 직접. 앞으로는 나봉상가에. 저희는 이제 한몸이에요. 신경을 위하여. 그걸 매시는 순간. 아 이제 빼박이에요. 여기서 피실 수 없어요. 여기 출근하고. 아니야 아니야. 자 하나 둘. 술 취하신 분들이 여기 와서 담배도 피우고. 그러니까 연기가. 뿌여일 정도로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어요. 담배 피우고 오셨죠? 아니요 지금 얘기 듣는데. 지금 손에 담배 듣는 거. 손에. 손에 여기. 손에 여기 담배가 있는데. 아니 아니. 손에 여기 담배가 있는데. 아니 얘기 듣는 거. 아니 얘기 듣는 거. 지금 담배 피우고 오셨죠? 지금 이렇게 많습니다. 왜 어디로 도망 들어가세요. 도망가세요. 죄인 아니시잖아요. 괜찮아요. 죄인 아니시잖아요. 대화 좀 해요. 그래서. 이 주위. 상가나 일대가 담배꽁초. 흠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낙원악기 상가만 깨끗해서는 될 게 아니더라고요. 이 인근까지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흠연하시는 분들께. 좀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저희 도와줄 거면. 네. 이거 받아 주실래요? 네. 여기에 뭐 어디든. 지금 옷에 붙여야 되고. 아 이거 여기다 붙여야 되고? 붙여야 되고 아니면 어디서. 아니 이게 가죽 같으니까 안쪽에 붙인가요? 머리에다가. 진짜로요? 날씨가 붙여 있어요. 진짜로 이마에. 아니.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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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동참해 주신다는 의미로. 여기 혹시 사명. 아 그럼요. 아 당연하죠. 아 노래 한 번 불러주세요. 아 진짜. 야 봉수가. 아 그래요.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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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낙오상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팬페인을 동참해 주신 거예요. 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